그냥 키보드에 Delete. 자 그러면 특수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텍스트만 이렇게 사라집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시트워드입니다.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런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별다른 건 아닌데요. 이 샘플을 만들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Opacity와 Feel이 있는데요. 이 둘이 비슷하기는 한데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. 별로 신경을 안 쓰면 이 둘의 차이가 그냥 비슷한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가시죠. 자 일단 New, 1280-720 새로운 도큐먼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여기서 픽사베이에서 윈도우라고 한번 쳐볼게요. 자 여기 윈도우.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불러왔던 이 사진 있죠. 이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. 클릭. 자 이렇게 불러와 줬고요. 이거를 좀 확대를 할게요. Ctrl Alt T. Shift와 Alt를 누르고 이렇게 쭉 당겨서 화면에 꽉 차게 하고요. 자 더블클릭.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T를 눌러서 이 폰트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 노토 명조체를 선택을 할 거예요. 아무데나 클릭. 그리고 Rain. Rain이 드래그하고 이 위쪽 사이즈에서 이렇게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중에 이 글자를 창틀 뒤쪽에 이렇게 숨어있는 것처럼 잘라낼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위치를 좀 잡을게요. 자 그리고 다시 Ctrl J를 눌러서 텍스트를 하나 복사를 하고. 이거는 비교를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미리 복사를 하나 해놓고 눈을 살짝 가릴 거예요. 구분을 위해서 이걸 제가 Up이라고 할게요.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는 잠깐 눈을 가리고요. 자 여기서 소문자 아이를 조금 모양을 제가 좀 줄게요. 자 왼쪽에 보면 Shape 도구가 있거든요. 위쪽에서 맨 아래쪽 Custom Shape. 자 그러면 위쪽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포토피아에서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거든요. 이렇게 우산 그림이 있어요. 우산을 선택을 하고. 자 여기서 필은 검정색 그대로 두고.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하고요. 자 그리고 대충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맞출 건데요. 자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속성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이 글자를 잘라내질 못해요. 또 변형을 못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화를 할게요. 여기 RestorLine 있죠. 이걸 딱 누르면 텍스트 속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미지화가 됩니다. 자 그리고 위에 것도 일종의 벡터 같은 이런 파일인데요. 이것도 이 속성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이걸 잘라내거나 변형을 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. 이것도 이미지화를 할게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화. 네 이렇게 됐고요. 자 여기서 여기 지우개 도구 있죠. 지우개 도구. 네 여기 있네요. 이걸 가지고 이 동그라미. 이 동그라미. 이 동그라미 있죠.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울 겁니다. 아 텍스트가 밑이군요. 레인이 밑이니까 밑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딱 지우고요. 그러면 점이 없어졌죠.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꺼. 이게 우산이죠. 우산을 선택하고. 밑에 손잡이 있죠. 이 손잡이를 제가 지울 거예요. 자 이번에 지우기. 왼쪽 가로를 넣어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손잡이 부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겠습니다. 자 그러면 손잡이가 지워졌어요. 상태에서 모브 툴을 선택하고 우산을 아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조금 더 이뻐졌죠. 이 상태에서 요 두 개를 합칠게요. 쉐이프1과 레인이업 요거를 두 개를 선택하고. 그룹으로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. 컨트롤2를 눌러서 이렇게 합치셔도 돼요. 자 그러면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. 이 창틀 뒤쪽으로 숨어있는 요런 느낌을 좀 줄 거라. 글자 부위를 다각형 라소투를 가지고. 창틀 부위만큼 범위를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. 자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현재 이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된 거거든요. 그냥 키보드에 delete.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 부위가 뒤쪽으로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D. 자 일단 요렇게 두고요. 자 아까 숨어있던 두 번째 레이어의 눈을 켤게요.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데요. 요것도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. 컨트롤, 알트, T. 시프트를 누르고. 자 이 상태에서 특수효과를 좀 주겠습니다. 아래쪽에 보면 EFF라고 되어있죠. 이펙트. 요거를 클릭을 하고. 어떤 효과를 줄까요? 뭐 스트로그를 주셔도 되고. 몇 가지 있는데. 일단 그냥 그림자만 제가 줄게요. 드롭 섀도우. 자 여기 보면 요거는 그림자의 그 각도고요. 요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죠. 요게 왼쪽 위에 태양이 있다는 뜻이에요. 요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림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. 자 그리고 그림자의 거리.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. 한번씩 해보시고. 자 일단 오케이.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opacity와 fill의 차이예요. 자 처음에 만들었던 우산 모양의 텍스트.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. 제가 opacity를 한번 내려볼게요. opacity가 뭐냐면 전체의 투명도를 쭉 낮추는 거예요. 자 opacity를. 요기서 이렇게 땡기셔도 되고. 드롭다운 화살표를 눌러서. 요기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. 쭉 0%로 가면. 투명도가 0%가 되니까 완전히 없어졌겠죠. 자 그리고. 한 30%만 줘볼까요? 자 요번에는. 두번째. 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. 제가 fill을 한번 내려볼게요.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. 만약에 요것도 opacity를 내리면. 그냥 글자가 사라질 거예요. 그런데 fill을 내리면. 텍스트는 사라지는 대신. 이 특수효과 준거 있죠. 요 아래쪽에. 이펙트 준거는 아무 효과를 먹지가 않아요. 글자만 사라지고. 이펙트는 살아남는 거죠. 자 여기서 제가 이펙트를 한번 줘볼까요? 드롭 쉐도를 한번 줘볼게요. 자 opacity를 내려버리면. 특수효과도 같이 사라지죠. 그런데. 여기 fill을 내린거는. 특수효과는.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. 텍스트만 이렇게 사라집니다. 요게 opacity와. fill의 결정적인 차이예요. 자 요번엔. 이 윈도우창 있죠. 요 사진을. 조금 멋을 부려볼게요. 컨트롤 M. 자 이제. 커브값을 줄건데요. 보통 우스갯소리로. s라인 s라인 그리죠. 이 커브를 s라인을 주면. 밝은 것은 조금 더 밝게. 어두운 것은 조금 어둡게. 대비를 극적으로 줘가지고. 사진이 좀 선명한 효과가 나거든요. 자 그래서 밝은 쪽은. 밝게. 어두운 쪽은. 조금 어둡게. 자 그리고. 오케이. 안 준거. 준거. 안 준거. 준거. 네 요런식으로. 사진을 조금 더.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봤어요. 자 이제 대충 아시겠죠. 요 두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.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구요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리고. 고맙습니다. 슈더디 였습니다.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